안녕하세요. 뷰티유튜버 은빛입니다. 제가 새로 나온 퓨어링 쿠션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. 커버력 테스트를 해볼게요. 테스트 시작! 컨실러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커버력이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되게 수분감이 있어서 건조하지 않고 피부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. 몇 번만 터치해도 웬만한 잡티는 다 가려주더라고요. 이렇게 커버력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. 사용하기 전보다 훨씬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이 제품은 제가 촉촉하고 커버력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다 가진 제품이에요. 진짜 추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